BTS의 아미 BTS의 아미 BT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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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미의 여러분의 즐거운 삶의 생활을 体験해 주십시오 아아 자 좋아할 것 같아요 글쎄요 뭔가 뭐 그리기를 하나 자 저희는 오늘 이 유리에 붙이는 무언가를 만드는데요 바로 글라스 백호입니다 아 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아미분들이 만드신 글라스 백호를 보고 있는데 와 너무 귀엽다 아미 여러분들 너무 잘 만드셨지만 우리도 한번 잘 만들어 봐야겠죠 자 방탄살로 네 저희가 어떤 작품을 완성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Let's get it 자 자 자 여러분 이거 먼저 테두리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 아 아 아 어떻게 하면 돼요 뭘 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는 대고 만들어요 그냥 상상하러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게 그 모양지가 있어가지고 나비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하는데 테두리를 그런 거 하는 거구나 네 해봤지 해봤지 뭐 하시는 거예요 소의 얼굴이 생각보다 테두리를 두껍게 그리셔야 돼요 아 진짜로 테두리를 꼭 그려야 돼요 뭐 근데 아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이홉이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알아서 해야 돼요 망하면 내 책임 아니에요 어 전 네이클럽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뭐하지 소 해볼까 소 네이클럽으로 눈사람 해봐야겠어 손을 한번 신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니까 이게 망하네요 근데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3D 3D편의 이 원조가 여기 있었네 아 와 생각보다 힘드네 뭐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두껍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얇게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두껍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진영 정도 소울이 색깔 채워요 어 여기 이제 마르면 이제 채워야 돼요 마르면 이게 좀 말라야 돼요 테두리에요 이게 마르면 채우라고요 아 아 잘 쳐온다는데 사실 뭐 야간도 잘 쳤다 방법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이게 알아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대단한데요 그렇게 안해요 나중에 떼야 되는데 네 그렇게요 떼서 붙이는 거예요 이 태블리 랑 안의 색깔이랑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뭐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 방법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다 지금 각각 각색으로 아주 그냥 다들 뭐 비 다 많은 건가 아시다 3분떤 되어야 되나 아 뭔가 약간 이거 땅콩풀 같은 땅콩풀이 뭐죠 땅콩풀과 딱풀 합친 거 아닌가요 하하하하 다 말랐나 3분 어 야 안 말랐는데 어 되게 되게 느낌 좋다 이거 아 안 마르는데 네 네 좀 인내하세요 알아서 잘 안 번지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옴 씨 네 이걸 잘라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그러니까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확실해요 네 땅콩풀은 뭐예요 기억해 보시죠 벽에 왜 붙여요 유리 유리예요 이게 말 그대로 글라스 데코 그러게요 어릴 적 동심이었나 봐요 글라스 데코 저도 이런 데코를 했었죠 어렸을 때 고란색소인가요 그냥 테두리 마르고 뭐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자기 방식대로 언제냐 그렇게 뭐 예쁘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알죠 너무 크게 해서 과연 남준이가 저를 다 치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님 주님 아님 주님 뭐를 만나고 있습니까 보여요 야 이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든다 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뭐 그죠 그죠 방법은 없어요 오우 진영 바꾼 같나요 네 되게 잘하시는데요 되게 이 바다를 되게 표현을 잘하는 거 같아요 형 또 바다에요 또 고래에요 아니 고래라야 무슨 소리에요 이번엔 태양 태양과 바다입니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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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 또 그거잖아요 본부야지 가서 그린 거 인더스 전혀 달라요 뭐가 전혀 달라요 인더스 글라스 데코 버전 아니에요 뭐가 전혀 다른거에요 전혀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들 이거 아니에요 그 팩맨에 나오는 유령 저는 그 생각했어요 유령은 유래라고 합니다 기괴해지고 있긴 한데 아 제가 어렸을 때 해본 입장으로써 뭔가 복잡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게 색깔을 채워 넣으면 이렇게 기포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포 조심하세요 기포가 1번으로 뭐죠 기포 손 조심할 수 있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야 야 그 도깨비 가면 아니냐 저는 기괴해지고 있는데 저게 소라고요? 제가 봤어 너무 너무 크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그 쪽지 않은 것 같다 쪽지라 뭡니까 쪽지라 뭡니까 색깔을 뭐 채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같은 색으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색깔이 다른 겁니다 이거 이게 꼬미 색깔이였어요 자 여러분들 바로 완성하셨나요 아 잠깐만 그러면 작품들 저걸 소개해주세요 지민씨 그쪽부터 하세요 그쪽부터 완성한 상황부터 하면 되겠네요 말란다 이게 필요없나 제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들 집중을 안 하시죠 다들 다들 자기과 하기 바빠요 집중하는 중입니다 지금 걱정 마십시오 다들 집중을 좀 해주세요 문남준은 오늘 완성 못 시킬 것 같은 느낌이 가득한데 완성된 건가요? 남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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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죠? 혹시 그거 그거 아닌가요? 그 눈에 그 수면 안 돼? 뭐야 이건 반짝이네 저도 똑같습니다 그 반짝이 그래서 반짝이 갈매기 반짝이 반짝이 반짝입니다 오성 오성 갈매기 오성 갈매기 오야 저희 용도 느낌 있는데 너 어디서 그런 은색 반짝이도 구했니? 왜요? 있던데요? 자 끝났습니다 자 자 이제 작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합시다 자 윤기 형부터 먼저 발표해 주세요 저의 작품은 아미입니다 아미라고요? 아미 중간에 M 하다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붙일 때 안 떼면 되니까 진짜 대충 하셨네요 진짜 대충이라니요 그 할 거면은 아미 어리부atively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알파벳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안에 속을 좀 채우시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개인의 작품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아미에 마크를 해봤습니다 아 예뻐요 예뻐 자 종구씨 수고해 주세요 저는 야 너는 내 나한테 뭐 할 말을 어? 구름이랑 해 잖아요 구름이랑 해나 아미 마크 여기요 피자입니다 피시라고요? 아 이거 뒤에가 이쁘네 황천에 비틀린 피자같이 생겼는데 그 뒤면을 보이게 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나오는 게 더 낫겠다 아무튼 이런 작품입니다 구름과 해와 외계인 피자 아, 손은 무섭다 저같은 경우에 사실 물감이 모자라요 소, 소를 하려고 했는데 뭐야 이게 소가 좀 되다 말았습니다 이게 모자되기소인가요? 망이 아니에요? 망이? 소, 망, 뼈와 망이요 야잇 네, 망했습니다 마, 쟤 말이었네 야, 모자라네요 글라스테코 어렵구나 다음번에는 아주 작게 해야지 야, 제가 봤을 때 제이홉이 1등이에요 크게 하는 게 아니야 제이홉 역시 해본 사람 같아 아, 제이홉 고수네 와, 제이홉 고수야 이거 근데 글라스테코 비싸다고 안 사줬었거든 지금 귀여운 눈사람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야, 됐어요 협사람이네, 협사람 형, 모자나 씌워주시죠 모자? 어떻게, 자, 빨간색으로 자, 일단은 뭐, 그래 오, 제이홉 저는 예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여워 So, where Do you wanna be the no man? Okay, bye 비씨 이거 메이플 캐릭터 아니에요? 유래 귀엽네, 유래 야, 귀여운데? 귀엽다, 귀엽네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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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진이 많이 보셨났군요 그러니까 자, 저 제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지민이 뭐야 지민이 되게 크크발이 바꾸면 이 글라스 데코 장인들도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와, 이거 잘 그렸어 바다와 갈매기입니다 오 오 오 이거, 이거, 이거 바다를 잘 표현했다 그냥 갈매기가 산 같아요 이쁘네요 이거 노인과 바다를 산과 갈매기입니다 산갈 이쁘다 산갈매기 오, 지민이 형 지금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다 했거든요 장인 느낌 난다 다 했는데 이제 이게 마르지가 않아가지고 뒷면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뒷면 쏘봐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것도, 제 것도 쏟아졌어요 지민이 형, 흥이가 굉장히 큰 얘기 나비인가요? 아, 네이클로버입니다 아 네이클로버요? 사과 네이클로버 보라 색깔이 있군요 아, 제가 이게 흐르니까 1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같은데요? 근데 흐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거는 괜찮은데? 자, 이런 모양입니다 아, 안에 아미의 로고가 줄줄 세고 있어요 줄줄 세고 있습니다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 신기하네 아, 정말 어릴 때 못해 본 걸 나이들로 해보네요 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콘텐츠로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콘텐츠로 만나요 아하 바이바이 렛츠고! 所以, 다음 콘텐츠 мне 깊이 더 큰 용도가 그리고 다음 콘텐츠 아하 어니 아하나 아픈